어.. 워내 워낙 워낙 아.. 근처한데 맞췄는데 아깝다 워낙 워낙 여기 안에.. 뒤에 트레이서요 뒤에 트레이서 있다니까? 왜 아무도 안 봐줘 한 명만 보세요 한 명만 아 뒤에 힐 좀 아이고 트랜 잡았어 트랜 잡고 죽었어 근데 겐지 같이 와가지고 아 겐지 너무 세다 겐지한테 그냥 따위는데? 겐지가 너무 세 겐지 잘랐어요 뭐야 트래잖아? 뭐야 겐지 자른 줄 알았는데 트래가 맞아 아 미친 나 분명히 겐지를 보고 싸는데 트래가 와서 맞아줬어 아 그런 경우 있지 아 잘 못 눌렀다 스킬 잘못 쓴 아 이거 왜 자꾸 박밀이 되냐고 나 그거 습관 아 습관인가 봐 박밀 안 눌렀는데 눌렀네 내 머릿속은 박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묵이요 일어나세요 저거 둘이 남자마제를 피해 있다 치료해드릴게요 남은 못 말리 제가 당신의 방패가 뛰어들일게 캡 그잇 제가 도와드리게 아니 왜 저기서 얻어 터지고 계시지 체 bugs 체카오 survives 오래 하는ization 나 How children get up 체카오 Auft hacked 체카오도 죽owned 투레시키 투레시키 투레필 나인필 투레필 투레필 bull 툴이 앞에 있어요? 하이~~ 아! 뭐야! 왜 라인이 뒤를 돌아? 라인 피일! 잡았어! 우리 라인도 피일이다 맥쿨도 피일이야 나 근데 맥쿨이 너가 피하는 거 맞던나? 아 맥쿨이가 계속 죽어서 그래 울버리님 하이~~ 맥쿨이가 너무 앞에서 죽어 피 관리를 못해 그냥 반피되면 좀 뒤로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고 그냥 죽어서 그래 내가 근데 궁을 3버스도 가래 맥쿨이 궁을 한 번은 못봤어 이거 죽여! 이거 죽여! 피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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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피일일 때 안 잡아줘서 그래 아니 맥쿨이가 상관 맞추길래 잡은 줄 알았더니 죄송 못 맞춰 못 맞춰 내가 피일 만들어 놔 어 뒤에 누구 돌았다 다 죽네? 아 나 이제 맥쿨이 너무 심각한데 이건 죽여래 죽여래 죽지 말고 죽여래 이 자식아 아이씨 아 이거 진짜 이씨 메르시 죽여야 돼 이거 메르시 개피야 메르시 아 메르시 개피인데 내가 잡아줄게 메르시 개피니 메르시 잘랐어 나이스 티..어! 애들 누웠다 아 트에다 피 트에 저기있다 어 라인 뭐야 애들 라인 피일 똥굴이는 알아서 또 돌아오겠지 똥굴이는 알아서 또 돌아오겠지 쟤네 사밍큐야? 네 메끄리프 하면 사밍큐이 근데 왜 이렇게 똥 싸냐 아 그래서 한 명이 저거구나 어 플레야 한 명이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어 내가 힐금이야 아 궁도 못 썼네 아니 메크에도 못하면서 위도하고 있어요 쟤는 손 덜덜 떨면 상했네 나처럼 손 덜덜 떨면 상했네 나처럼 그냥 정상적인거 하면 안되나? 괜찮네 다음판은 이길거야 이게 납치 정치하니까 정말 억울해요 타민큐같은 말 못하고 나한테 말하는거 저 현재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저 현재도 은근히 많아 저 현재도 은근히 많아 저 현재도 은근히 많아 그걸 말해야지 고치지 뒤에 똥굴이 놀았다 뒤에 트레이 있고 내가 그냥 손보단으로 해킹하면서 잡을게요 내가 손보단으로 해킹하면서 잡을게요 내가 손보단으로 해킹하면서 잡을게요 트레이피 1이었는데 잡았다 아씨 개소리 하지마 포크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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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필리인데 아 얘네 똥글을 왜 이렇게 잘해? 포크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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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글이 피 1 자리야 피 1 아 힐 겁나 많네 아 힐 겁나 많네 나 힐 넥편팀 지금 맥크리 궁쏘어 와우 맥크리 힐 겁나 많네 개피였는데 맥크리 피 1 Concept 나킹, 벨킹 했어 잡았다 나 불을 그때 내가 타고 있어 아 하이 나는 왜 불이 안타는가 나는 왜 안 되는가 내가 힐금이야 그냥 열심히 뚜깍 패는 게 최고야 라인이 앞으로 가야지 땡겨야지 라인이 좀 땡겨라 땡겨 앞에서 좀 막아야지 라인이 좀 땡겨야지 재수없게 죽었다 나 재수옹 죽었어요 아 나도 죽었어? 나 묶여있을 때 이미 죽었어 아 뒤에 자리에 있다 뒤에 자리에 있는데 자 갈게요 빨리 갈게요 방해 자리야 근데 팀보에 사람이 있긴 하냐 근데? 아나 죽였어 어구 어? 나 주먹살 났거든? 잘했네 잘했네 아니 되뇌뇌뇌 멜렛이 많아서 근데 왜 던져줘요? 근데 혼났죠 실수겠지 메르시 하다보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아 근데 둘 다 억울하다 아 근데 둘 다 억울하다 아 근데 둘 다 억울하다 일단 버니터로 램이면은 죽이겠지 메크리티 힐 뒤에 뒤에 고릴라 있다 뒤에 고릴라 있다 힐 줬다 힐 줬어 쟤네 뭐하냐 앞에서 밀고 있는데 앞에서 밀고 있는데 1 personas realmente encima UP 크날 메르쉬를 안주겨서 안돼 에코 개피인데 에코 피1인데 위 a 올라갔어 안 보이는데? 저기 위에 있잖아 아 피? 하긴 아니 다 죽여놔도 다시 애들이 다 살아서 돌아와 피 1을 못 죽여 아 이거 왜 못 밀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가 다 밀어놨는데 하도 안 밀길래 나 에코 캐킹했어? 그거 잡자 응 잡았어 에코 잡아야 돼 나 보이라 보이라 나 보이라 보이라 나 매해킹 잡았어 나 매해 스파일 나 매해 스파일 나 다 스파킬 하아 나 매크 또 좋은데? 못하면서 지만 돌아도 해 그냥 내비 둬 이거는 그냥 이길 생각 하지마 입으로 말해라 입으로 또 일부러 힐 주기 싫어지네? 일부러 힐 안 할까보다 너넨 싸우렴 나 이제부터 힐 안함 너넨 다 뒤졌다 이씨 너네 다 뒤졌다 이씨 나 왜 스파킬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아 메르시 죽이기고 난 이제 죽이기만 할거야 힐을 해줘도 지랄이고 아우 싸우느라 바빠도 지랄이고 혼났다? 또... 진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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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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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바르시 못한다 해 손모가지 건다 내가 메로시 히 만들 그렇게 응 잘했어요 쟤 왜 내려갔어? 뒤져라 씨끼야 아우 파라 아 나 힐 더럽게 못하던구만 아 그거 그거를 바꾸면 돼 밑으로 내리면 돼 해상도를 나 파라필 아들 애쓰먹었다 까지 드러나 5 지질 뻔했네 나 메르스 피 1 잡았어 너희라 피 1 나 맥클리더 피 1이야 너희라 피 1이고 맥클리더 피 1이야 근데 잡았어 나 또 누구있지? 똥구리 멍짱이 눈에 감사드리는 눈에 감사드려 넥